아침이요 세상이 이쁜데 팔이 좀 많은 거 빼고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획이던 캠프파이어를 못해가지고 삼겹살을 먹고 와 먹었어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오늘 낮에 못 먹은 삼겹살을 먹을 겁니다 기필코 무조건 샘베노 샘베노 아프길 언니 너무 고생했네 그니까 이거 혼자 다 드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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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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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쁘다 장난 없네 놀아 초대 손은 다른 나이 황 샘 샘 샘 샘 오 진짜 거북이 있네 크긴 진짜 크다 밤이 산인데 거의 와 구름도 예술이다 너무 이쁜데 빠진 차 도와주는 착한 불가 불가 착해 불가 착한 불가 불가 착한 불가 아하핳 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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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뒤에 차도 도와줘 엇 엇 뭐야 불가 천사야? 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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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훅 엇 엇 엇 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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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숙소에서 보이는 뷰 입니다. 오늘도 비 올 것 같아요. 비 오면 별 몇 보인데? 오늘 우리가 잠들 프로공이에요. 여태까지 잤던 프로공들 중에 제일 시설 좋았던 것 같아요. 넓고 깨끗하고 벌레 없고 문도 잘 되어있고 여태 숙소 중 베스트입니다. 조절이라 저녁을 통해 하나는 더 깨지않고 바이오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야 얘 일어났어 왔난거 아니야? 여성씨 봤죠? 되게 완벽하다 역시 와 저길로 가는거였어 우리 하나밖에 없는 남자 여기 안 뜨거 봤는데? 아 왜 저렇게 있죠? 아하하하 아하하하 둘둘 둘둘 츄싱 야